안 피곤하냐고요? 여러분 피곤하면 회사 안 가요? 가야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4000K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지금 매니저로 되어 있는 진우 플러스 봄 하트님께서 어제 유심을 주셨고요 우리 봄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봄님한테 짝짝짝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여러분 또 부지런히 돌아다녀가지고 재밌는 추억 같이 만듭시다 곰방아 아 곰방아 고니찌와 곰방아 간지 스노프가 한 바퀴 일단은 봅시다 여러분 나 대부분 솔직히 치킨 먹고 싶어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 아 강정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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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거 무조건 드세요 진짜 어 나한테 오라는데? 어? 나한테 오라는데? 어? 나한테 오라는데? 아 오늘 스노프가 오늘 좀 사람이 좀 없네요 미니스톱에서 미리 음료수를 사야돼 거기는 음료수 안 팔아가지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사야겠어 여러분도 치킨은 무조건 콜라예요? 작은 거 하나 사자 땡큐 너무 귀여워로 보여줘 아 이거 맛있어 아 역시 맛집이라 줄을 서있구만요 대짤 하나 먹을게요 여러분 닭강정 아 아 아 하하하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맛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자고 일어나서 BTS 소속사 방향으로 활용없이 절하고 시작합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이홉의 선배로 산다는게 참 행복하네요 와 앞에 오신 남성부 진짜 멋있다 키 엄청 크시고 우와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7입니다 와 내가 위로 올라와있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내가 지금 위에 올라와있거든 187 나와도 돼요 이거? 예예 전 괜찮은데 사진 한 번만 187? 예예 그럼요 언제 오셨어요? 저 한 일주일 됐습니다 같이 하세요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운동가려고 아 여기서 사세요? 네네 아 여기서 사시는구나 와 진짜 멋있다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십니다 더 멋있으세요? 아니 언제 돌아가세요? 모르겠어요 계획없어요 아니 저기서 오는데 와 내가 말했잖아요 와 저거 진짜 키 크고 멋있다 이랬는데 나도 알아봐주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87 나는 얼굴보다는 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광수 선배님이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키 크고 재미있으니까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다 매력에도 중요하다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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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친구들에게 사진 찍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붙어볼만 하지 않아요? 네 나도 이렇게 있으면 누가 사진 찍어주시지 않을까? 어 어 있어 해줬어 이 친구도 해줬어 안녕 이 친구가 해줬어 네 이 친구가 해줬어 해준다고 이거를 아주 고마운 친구였어요 어 어 어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여기는 사실 치킨 먹으러 온 거고요 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는 공원 어디인가요? 요요기 공원이야? 지하철 타고 13분 여기로 들어가서 2번 플랫폼으로 타면 됩니다 대회에행하실 때는 구글 맵이 여러분 최고예요 이렇게 2번 플랫폼으로 타라잉 그 다음에 새 정거장 타라잉 타라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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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리면 됩니다 신도림 아니고요 여기는 도쿄 신주쿠역입니다 신주쿠역입니다 박서주? 아하하하하하 신호원쿠오 고정신 감사합니다 저그러한 색깔이 있다 분홍색이 2번 도와보실 5번 저 파이팅 1보 성대모사 해드릴까요? 네 네 예 예 끝까지 다 마주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파이팅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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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어? 여기 왔는데? 어? 우리 그때 왔던 데잖아 다케시타 스트리트 여기 하라죽구잖아 여기 한 바퀴 돌자 여러분 어 여기였네 어 여기가 다케시타 스트리트 입니다 안녕 where you from? 타일랜드 아 코쿤카 사디카 사디카 형들 용감한 형제들 선배님 같은데요? 이 분 용감한 형제들 선배님 같은데요? 많은 것 같은데? 오 신기해 오 신기해요 오 신기해요 여러분들 쉿 아하하하하 어디지와 고마워 신기하다 어떻게 알아봤노? 아니 한글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딱 옆모습을 봤는데 어? 어디서 본 사람인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인상이 완전 그 용감한 형제들 그분인거야 형이 용감한 형제들 형이 용감한 형제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보면 롤링 추자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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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그렇게 살아도 연예인은 한 번 제대로 못봤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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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었어? 한국인이? 이제 제 개잖아 하하하하 어? 앞에 나 안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앞에 3명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여러분 저 똑같이 진으로 대해주세요 오 근데 말 걸어줬어 영영 착하네 영영 많이 사랑해주세요 브레이브걸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약간 좀 스타일리쉬한 친구들 많아요 오 스타일리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당신들의 패션이 너무 좋아서 잠깐 촬영해도 됩니까? 1분만요 네 진짜요 돈 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응 역시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остав 남자분 선이 고운 친구였네요 하면 셔 Oco Phara Reach attract. 패션이 특이해 그래서 또 재밌어요.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이제 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두운 데에 좀 더 빨리 갔었어야 됐네. 공원 관리 거였으면. 진지하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잠깐만. 여기가 누워있는 데가 맞아요? 어린... 뭐 좀 젊은 친구들이 뭐 누워있다던데 여기? 여기 누워있다가 자겠는데요? 여기서? 엄청 누워있어요? 여기에? 아 진짜? 지금은 아니에요? 어? 아 있기는 하네. 여기 좀 약간 젊은 남녀 어린 친구들 외박도 못하고 여기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어렸을 때 여자친구랑 그 알죠? 여러분들. 아파트 계단 9층 10층 사이 9.5층에서 아 주물럭거리다녀. 거기서 수학문제 풀고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가 1년 선배여가지고 거기서 과외하고 그랬었는데 자 현지시간 여러분 아 이거 똑같죠? 이제 6시잖아.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오늘 불금입니다. 미야시타파크 한 번 더 가자고? 그러면 시부야 가기는 해야 돼. 또보야 한 바퀴만 돌까 그냥? 근데 하라조쿠는 어디에 있어? 하라조쿠 그 아까 다케시... 뭐 다케이... 다케시타 스토리토 그게 어디 있는지 나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지금 막 소름 돋고 막 징그럽고 그렇죠? 나중에는 또 해달라 그럽니다. 두고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옛날에 했을 때도 사람들 막 으악! 막 이러면서 하지마! 토할 것 같아! 막 이래놓고 나중에는 혹시 진우님 익기가이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다케시타 스토리토 잠깐만 나 저 여기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와 너무 많이 걸었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걸어버렸어. 지금 어디 가는 길입니까? 밥에 가는 길이에요.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 밥 먹으러 가는 길. 메뉴는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니쿠와플. 니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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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쿠와가 뭐야? 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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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플. 니쿠. 나도 와플 먹고 싶은데 5분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 고기라고? 아 고기? 아 고기? 아 고기야? 아 고기는 너무 헤비해. 고기를 먹으러 가니? 아 고기 먹으러 가? 아 고기 먹으러 가? 음. 아이돌이니까? 아이돌아이? 나는 유튜버입니다. 아 유튜버? 네. 아카운트. 아카운트 알려줄게요. 아 저래? 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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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누입니다. 으앗 needed. 하하하하. 하하하ن서. 응 아ixedissant 뭐 lied 맛있게 먹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아, 예! 응? 아리갓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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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미야시타 파크. 안녕! 미야시타 파크 한 바퀴 돌게요. 바이, 바이, 바이. 어? 저분이 그, 그, 그 학생인가? 아, 아닌 것 같은데? 간바레! 간바레! 오우! 펜서비스 좋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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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는데요? 시크하네. 이거 타는 애들 다 시크함. 그래서 더 날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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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K 62% delight. У может быть. 재밌겠다. 오오우! 수준급인데요? 오우! 잘하는데? 오 잘됐어 미루지마 콜플레이를 콜플레이를 해야지 마이볼 마이볼 해야지 오우 가꼬이 오우 가꼬이 오우 가꼬이 안녕하세요 오우 가꼬이 그레이 가꼬이 하하하하 멋있다 오우 가꼬이 오우 가꼬이 오우 가꼬이 잘생겼다 파马É 콜플레이를 뭐가꼬이 show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곤방 와 곤방 와 안녕 안녕 오 아 이런 오오 이런 인형들 게야 돼요 음 가와이 하하하하하하하 안녕 오 오 오, 이 친구 쿨한 친구네 되게 어? 저기서 틱톡 찍는 친구들 있는데요? 하이, 안녕 틱톡커? 틱톡커요? 틱톡커요? 네 잘해 귀여워 허들짝 아, 너무 귀엽네요 어, 여기도 틱톡커다 여기 틱톡 찍는 친구들 많아요 여기 틱톡커들 하이, 빙끊어 으, 빙끊어 하하하하핳핳,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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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틱톡커들이 많네요 틱톡? 일본사람이에요? 틱톡? 틱톡커? 아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뮤비 뮤비? 라이브 스트림! 유튜브! 틱톡커 친구들 방해하기 괴롭히기 귀엽다 귀엽네 또 찍는거야 또 찍는거야 경계 벌써 소문남 경계하기 또 갱갱이야? 간바레 이거 같이 해보자 두개 더 두개 더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뭐 똑같이 하라고 하는건가? 오케이 해보자 뭐 좀 시도해? 어디서니, 손이 응? 그거야? 또 이거야? 간바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죠? 저 틱톡 스타메이커인거 저 태국에 있을때라던지 그 다음에 터키에 있을때 제 틱톡영상 200만 조회수의 이상이었습니다 저 틱톡 스타메이커에요 우리 후배들 또 도와줘야죠 후배들 틱톡컷 괴롭히기 컨텐츠 오늘은 좀 학생들이 많네요 좋은 아니라고 틱톡컷? 틱톡? 유튜브 있으 있나? 유튜브 유튜브? wyb здесь こんにちは 안녕하십니까 24만명인데요? 핑크 유튜버였네 24만명 유튜버 유명해 유명해 유튜버? 그냥 유튜버?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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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눌러줄게요 너무 처음 들어봤어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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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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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떤 컨텐츠로 유튜브를 제작해줍니까? 팀 영화 일상생활을 하고있어 네 네 잠깐만 이름은? 루아 진우 이름은? 마나 마나 우리는 친구입니다 친구 당신의 인스타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컨텐츠로 같이 놀아요 약속? 이거 해야 돼 코리아버전 약속했어요 무슨 코스를 사용했습니까? 힘이 너무 쓰여버려 어떤 코스를 사용했습니까? 어떤 코스를 사용했습니까?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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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디올 지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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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 디올? 지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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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지르스트 지르스트 지적 안녕하세요 우리 하라죽고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네 안녕하세요 친구네 진우 진우씨 아잇 아잇잇잇 아잇잇잇 아와라는 유유 한국인사 하라죽고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친구들 홀로스 홀로스 이 친구들도 옷 잘 입어요 유튜브 콤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그래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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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댄서야? 아 댄서야? 아 어쩐지 비범하더라고 지누씨 지누씨 이름은? 김샤 김샤 김샤짱 지브라나 지브라나짱 오키니짱 오키니짱 페итель 솔직히 지금 우린 . 소득 유 ». . . . . .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인플루언서 사무실이야? 아이돌? 안노 탤런트야? 출연하신 작품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오케이 아 여기? 여기? 인터뷰 아 예예예 아 네 아 네 아 코리아 우리 저번에 갔던 데 있잖아 그 거리가 긴자 긴자 헌팅거리 아니에요? 스타벅스 있고 그 거리 자 긴자 헌팅거리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왜 여성분들만 있습니까? 남성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찾아라 헐 아 아 네 아 찾고 있었어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